도속도로 사고 났는데 여기 1차로, 2차로, 3차로인데 왕복 6차선? 근데 1차로하고 2차로 사이에 차들이 저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운데에 비워놨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고급차도 가고, 렌터컨도? 그지? 아니, 아니, 어디 뭐라고 해? 차돌보나를 달리는데, 또 뭐라고 해? 뭐라고 그러지? 친구야, 빨리. 어쨌든 얘네가 일로 이렇게 다녀요. 대단한 것 같아. 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아예 인식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게끔 아예 차선을 다 이렇게 뚫어놓는 거, 하나를 비워놓는 거. 어. 그리고 어느 누구도 새치기도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이런 말 할 때는? 오, 막 이렇게 길렀으면 그냥 막 그러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